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게임은 도쿄고울이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 오늘도 하게 되었습니다 도쿄고울 브레이크 더 체인스 오늘은 이제 3회차인데 일단 바로 안보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게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우선 저번에 댓글에 굉장히 많았던 이야기 모집에서 내가 얻고 싶은 거를 얻을라면 속속성을 뽑아야지 왜 자꾸 이 한정 캐릭터 뽑기를 뽑냐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는 다이아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댓글을 보면서 굉장히 답답했어요 아 그리고 느꼈습니다 아 영상을 찍을 때는 이거 하나하나 다 찝어주면서 얘기해줘야 되는구나 왜냐 이 사람들은 이 게임을 안하기 때문에 어 그래서 굉장히 개 답답했는데 와 아무튼 현재 어디까지 키웠냐면은 일단은 개정 레벨은 76까지 올렸고요 제가 메인으로 쓰고 있는 캐릭터들은 보시다시피 전부 다 백백백백백 요렇게 만렙을 찍어놨습니다 근데 보면은 배치할 때 총 5마리 캐릭터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아직 한 칸이 비어요 근데 요번에 뽑기에 그게 나왔습니다 스지아 주조 뽑기 제가 미리 100번을 뽑아 봤는데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캐릭터가 진짜 뽑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성능을 다 떠나서 이거 쓰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유튜브에서도 못 봤고 그래서 제가 뽑으려고 오늘도 폭풍 현질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하기 전에 이 캐릭터 레벨을 어떻게 많이 올리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재료 던전 들어가서 아무데나 들어간 다음에 여기 가운데 있는 자동 중복 누른 다음에 게임 돌려요 그러면은 계속해서 전투를 알아서 합니다 경험치도 주고요 그런 식으로 레벨업 했고 참고로 이걸 할 때 필요한 거는 이 배터리가 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환 상점에서 사라 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어 이거 파네? 다이아 살려고 했는데 그거 살 필요 없겠는데요? 이벤트 모집권 대짜리를 파네 30장? 별로 안 주는 것 같은데 에라이 모르겠다 바로 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했고 이제 뭘 샀냐면은 14만 9천원짜리 패키지 두 번이랑 여기 있던 이벤트 모집권 패키지 그냥 다 샀어요 저 얼마 썼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엄청 많이 쓴 것 같아요 어 근데 이 캐릭터 왠지 좋을 것 같아 뽑으면은 일단은 뽑기권 351장에 다이아 7600개나 있거든요? 나오겠지? 안 나오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거다 오늘은 안 나왔고 안 할게요 이거 안 나왔고 계속하면은 꿈에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오늘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빠르게 요런 식으로 뽑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요런 식으로 그냥 SSR 캐릭터 나오는 것도 괜찮아 그냥 아무거나 왜냐면은 저것들은 이제 별 성을 높여가지고 전투력을 조금이나 더 올릴 수 있다 그래서 SSR 캐릭터는 버리면 안 된다 그 와중에 주저 드럽게 안 나온다 나오는 거 맞아? 너무한 거 아니야? 캐릭터 구현이 안 된 거 아니야? 아니 이 캐릭터가 내가 결투장에서 쓴 거를 본 적도 없고 어? 천장에서 이거 나오긴 하네? 얻었다 얻긴 얻었어요 일단 아니 확률 몇이야? 왜 이렇게 안 나와? 확률 보면은 0.3%? 잘 나오는데 이 정도면? 근데 저거를 별을 마스터를 찍어야 되니까 총 육성이죠? 그러면 앞으로 6장 더 뽑아야 되나? 와 이거 0.3% 맞아? 너무 안 나오는데? 자 엄청나게 지금 빨리 뽑아서 뽑기 건 다 썼고요 이제부터 다이아로 뽑습니다 어? 안테이크 4장 나왔다 이 캐릭터 원래 없었는데 한 번에 두 개나 주네?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이 정도면은 거의 확률 조작이야 아니 이렇게 많이 뽑았는데 주조가 단 한 장도 안 나온다고? 이거 맞아? 아니 이거는 천장으로 얻을 수밖에 없는데요 진짜? 와 또 안 나왔어 300번 뽑을 때까지 단 한 장도 안 나왔습니다 말도 안 돼 오! 와 드디어 첫 뽑기에서 나왔다 은근 SSR 캐릭터를 두 개 줄 때가 많네? 좋은데? 자 천장으로 또 얻어주고요 다이아 몇 개 남았냐? 3,000개? 와 진짜 개오바다 이거 님들은 이 게임 하지 마세요 그냥 보는 걸로 즐기세요 아니 이거 맞아?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나? 내가 운이 안 좋은 거야? 이거 뭐야 이거? 0.35% 맞아? 와 결국에는 또 천장으로 얻네? 일단 다이아 다 썼거든요 126개 남았고 캐릭터 한번 볼게요 보면은 주조 이 승급을 아 맥스는 찍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지 맥스 찍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개 레벨 이것도 맥스 찍어줘야 되거든요 하기 전에 아까 뭐라고 했죠? SSR 캐릭터는 전부 다 이렇게 승급해서 별을 높여줘야 된다 와 우타도 맥스 찍었다 메인 캐릭터죠 자 일단은 별 다 올려줬고 이거 레벨 100을 찍을 수 있나? 그게 문젠데?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강화 한번 해보자 재료가 될련지 모르겠네 아 재료 부족 가공해서 조금만 만들고 레벨 업 아 이 빨간 색깔 보석이 은근 많이 필요하네 이거 아 안되겠다 이거 사야겠다 상점에서 팔거든요 이거? 주간 육성 패키지 보면은 여기서 판단 말이야 여기서 이렇게 산 다음에 아 다이아가 없네? 다이아 사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어 이것도 살까? RC세포 상자? 이것도 하나 사야겠다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상점 들어가서 이렇게 구입을 해줍니다 아 제발 레벨 100 찍게 해줘라 어 됐나? 잠깐만 너무 아쉽게 잠깐만 지금 레벨 95거든요? 될 것 같은데? 이거 40개만 있으면 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149개만 있으면 돼 이거는 아 근데 만들 수가 없네 그러면은 상점 들어가서 빨간색 보석 산 다음에 나머지는 구하기 힘든 것들로 이게 구하기 진짜 힘들더라구요 와 미쳤다 레벨 100 찍었어요 나이스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한계 돌파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레벨이 맥스가 9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레벨업을 해준다 될지 모르겠는데 바로 돼버렸구요 자 그 다음에 RC세포 아까 현질을 했기 때문에 요거 50개 까주구요 좋은거 나오려나? 뭐 그렇게 좋은건 안나온거 같아요 그냥 대충 요렇게 장착해주고 2년 요렇게 레벨업을 해준다 잠재력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잠재력을 못봤었죠? 이건 뭐냐면은 그냥 캐릭터한테 추가능력을 더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거 바로 해제할 수 있는 또 큐브라는게 있더라구요 저거 얻을 수 있나 지금? 만능 큐브를 사야되는데 아 12루의 재판매다 지금 못사요 너무 아까운데 자 그러면은 저도 너무 기대되거든요 진짜? 결투장에서 바로 한번 써볼게요 자동 매치한 다음에 아 캐릭터 써봐야되니까 어... 어... 리젤을 빼고 요렇게 할게요 와 전투력 25만 찍었네? 어 너무 기대돼 진짜 매칭 시작 와 드디어 이 주조를 보는구나 어? 뭐야? 아! 덱 저장 안했다 아... 쏙쏙해 답답하네 괜찮아요 빠르게 넘길게요 어차피 이 판은 이겼습니다 오케이 이겨 끝 자 다시 배치 덱 저장 눌렀구요 이제 됐겠지? 매칭 시작 2번이 진짜입니다 오 바로 매칭되고 어 이거 딱 보니까 사람 같은데 사람? 사람 대 사람 대결입니다 과연 아 뭐야? 아이고 지금 게임 멈... 게임 멈췄어 이거 아 뭐야 이거? 아아 게임 게임 답답하네 진짜 왜 내가 이거 시... 지금 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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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조 카드 떴구요 얼마나 좋은가 한번 봅시다 대충 요렇게 한번 때려줄게요 레벨업 시켜준 다음에 자 과연 어? 뭐야 전체 공격에 아 이거 너무 안 좋은 거 아니야? 아니 잠깐만 아 이거 좀 당황스러운데? 이거 아닌데? 일단은 잡았고 어? 아 턴이 끝나니까 또 공격하네 얘가 자 상대방도 지금 신중하게 카드를 고르고 있는 모습 이거 저 아닙니다 지금 아마 상대방도 지금 주조 캐릭터를 처음 봤을 겁니다 심지어 전부 다 만렙이야 지금 어떻게 해야 되고 있는지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 것 같아요 카드를 고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멘붕이 온 것 같아요 어 드디어 카드를 고르기 시작했고 아 주조를 먼저 때리나요? 어떻게 이걸 1.4 할 수가 있지? 딱 봐도 구데기 캐릭터인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던전용이야 이 캐릭터는 전체 공격이기 때문에 자 제 턴이구요 버프 걸어주고 그냥 요렇게 때리면은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이겼네 와 한방에 죽네 잘가 너도 잘가 어? 안 죽었네 그러면 너도 잘가 자 주조로 다시 한번 때려볼게요 어떻게 되려나? 버프 한번 싹 걸어준 다음에 3성짜리 카드 아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망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괜히 뽑았습니다 돈 낭비라고 할 수가 있죠 일단은 PVP용은 절대 아니다 프로필이나 바꿔야지 이 토벌전에서는 딱 봐도 안 좋을 것 같고 대체 이 캐릭터는 어디가 쓸모가 있는 거지? 좀 읽어볼까? 스킬 적군 전체에게 공격력 176%의 피해를 입힌다 공격한 적 한 명당 입는 피해가 20% 감소하며 목표에게 초사망 표식을 효과를 부여한다 초사망 표식이란 매번 액티브 스킬을 사용한 후 자신의 최대 HP의 15%의 피해를 입히며 피해량을 시작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님들은 뽑지 마세요 던전에서 한번 써보자 어 그래도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서 좋다 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요렇게 한 다음에 요걸로 때린다 자 과연 어 어 야 확실히 던전에서 좋아 와 아 이거 완전 던전용이다 아 너무 좋은데? 이거네 와 아 이거 딜 너무 센데요? 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 반격을 그냥 막 해버리네 알아서 잘 뽑은 것 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 게임이 또 길드가 있거든요 조직이라고? 근데 제가 길드를 안 만들었어요 지금 길드를 만들까 들어갈까 그냥 생각 중인데 들어가기에는 뭔가 좋은데 들어가고 싶은데 없네 딱히 다 꽉 차있어 길드 들어가면 뭐가 좋은거지? 자 그리고 지금 메인 챕터도 다 밀어낫어요 8챕터가 아직 업데이트가 안됐어 게임이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 기다리면서 그냥 냅다 재료던전만 오지게 녹아 나오고 있다 딱히 할게 없어요 아 이거 한번 해볼까? 열전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그냥 보스 한 마리 잡는 건데 제가 이거를 못 깼어요 얘 하나가 무슨 전투력이 24만이라 아 이거 깰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지금 강해졌으니까 깼려나? 심지어 이 피를 다 까면 되는게 아니고 3페이지까지 있어가지고 아 하는거 보니까 딱 봐도 못 깼는데 이거? 아니 이거 깬 사람이 있어? 내가 봤을 땐 깬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너무 어렵다 오케이 궁극기 생겼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궁을 받고 이렇게 해야겠다 자 데미지는 아? 이거밖에 안들어가? 자 보스턴입니다 어어어 죽는다 죽는다 안돼 아 스턴 걸렸고요 이번 턴에 죽으려나? 제발 좀 죽어라 와 드디어 1페이지 잡았고 자 웨이브 2 와 여기까지 온거 처음이거든요 지금? 궁극기 한방 써주고 아 카네키캔 죽었어요 내가 봤을 땐 못 깼어 이거 망했습니다 아? 와아아아 망했다 아무것도 못해 지금 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 먹겠어요 와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어려워 보상이 뭔데? 첫 클리어 보상 고작 다이아 20개 얻으려고 이걸 깨야 된다고? 이거 맞아? 드롭 정보 아 이거 뜨는구나 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빡센데? 에라에 PVP나 또 해야지 그냥 할게 이거밖에 없다 이제 일곱개에 대해 이제 꼴 났다 7개의 대체도 나중에 할 거 없어서 계속 그냥 캐릭터 뽑고 pvp만 했는데 딱 그 꼴 났습니다 지금 자 일단은 버프 걸어주고 전체 공격한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때린다 오케이 시작부터 상대방 카네키 캔 읍새버리고 시작 와 주조 미쳤고요 어우 좋은데 자 상대방 턴입니다 누굴 죽여야 할지 고민 중인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봤자 제가 이길 겁니다 아 버프 걸어주고 전체 공격한 다음에 또 전체 공격한 다음에 또 전체 공격 아 이렇게 마무리 하나요? 저는 그러면은 버프 걸어준 다음에 요렇게 요렇게 전체 공격 메모리 오케이 리제 죽었고 전체 공격 상대방 아리마 아 죽나요? 아 주조 너무 좋은데요? 아 둘 다 스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상당히 해롱해롱한 상태거든요 제가 봤을 땐 상대방 분 지금 뇌정제였거든요 자 궁극기로 마무리 어 얘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뭔가 좀 애매합니다 아 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도쿄굴 브레이크 더 체인스 3화 요렇게 한번 해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캐릭터 말고 다음에 업데이트해서 뭔가 새로운 캐릭터가 나올 것 같거든요 차라리 그거 뽑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게 뭔가 조금 애매하다 캐릭터가 써보니까 엄청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차라리 앞으로 나올 신캐를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거죠 결론은 오늘도 돈 오지게 써버렸다 도쿄굴 브레이크 더 체인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비비엄